하나님 말씀은 10편 55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10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왁게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죽기에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내 짐을 여왁게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이 쓴 10편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당시에 다윗의 친한 친구 또 자문관이었던 아히도벨도 같이 반역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극심한 근심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도 또 친구를 잃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은요 비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강구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비탄의 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성과 486장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했습니다 이 세상은 근심이 끊일 수가 없죠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탄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요 또 슬프고 탄식스러운 이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 이것들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비탄스러운 일들 근심되고 탄식스러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많은 근심 중에서 주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또 곧 평안이 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근심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이런 다윗에게는요 무엇보다도 평안이 쉴만한 곳 근심이 없는 안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은 이 비극적인 위기에서 놀라운 진리를 토동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슬픔과 탄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인 것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요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소서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강구할 때 하나님이 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던지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이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말로 하면 지금 말로 하면 죽을 지경이란 것이죠 죽을 지경에 봉착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기도로 아랜 것이에요 육전엔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정말 평안히 쉴 수 있는 그곳에 날아가서 쉬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8절엔 보니까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다윗에게 있어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여겼던 거예요 폭풍스러운 또 광풍과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닥쳤을 때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폭풍과 광풍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근심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염려와 근심이 될 만한 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겨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인생의 그 어떤 폭풍이나 광풍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근심과 걱정 또 슬픔과 탄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다윗은 슬픔과 탄식의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분명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16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지는 모든 문제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문제를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맞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침과 점심, 저녁, 기도 시간 때마다 정시, 기도 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고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슬픔과 탄식스러운 일이나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처럼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 폭풍과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이 다윗이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 고백이 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아들 압살롬의 문제 또 친구여 신하였던 이 아이도벨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 처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2사에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요하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 시간이 응답받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요 오직 요하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비탄에 빠진 다윗이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모든 문제의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내 짐을 요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큰 문제 또 작은 문제 늘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짐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와 사건 때문에 요동하거나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다윗을 붙들어주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내게 응답해 주시고 또 나를 모든 문제 가운데서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요동하는 것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굳게 붙드시면서요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확실히 믿고 나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광풍을 피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